음.. 어? 오프닝인가 보네? 오프닝 한번 볼까요? 마냐님 20개월으로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케이드성인 짙은 레이싱게임으로 더크루1은 차끼리 돌아다니면서 무슨 무슨 생존게임 찍던데 무슨 뭐 RPG같이? 돌아다니면서 무슨 막 파티하고 막 그러던데 차에서 내리지만 못하고 완전 GTA더만 2는 어떻게 나왔을라나? 1은 좀 약간 평가가 그렇게 좋진 않았죠 이게 1도 원래 저기 워싱턴에서 그래서 LA까지 막 갈수있고 막 그랬는데 오픈월드시고 갈수있다고 그랬던거 같은데 그쵸 유튜브? 역시 트레일러 하나만큼은 잘 뽑아낸다 미쳤다 미쳤어 조쿠라님 이겨울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레이싱에 뭐 비행기에 보트에 뭐 다 나와 주인공이 쟨가봐 장비러 하나만큼은 잘 뽑아내던거 거울에 도망가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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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편도 있네 덕규루 왜 이어서 하기냐 한번도 안했는데 신인 레이서를 선택하세요 별을 향해 돌진하겠어 이름 뭔데 팔로워 영명 저 창공을 뚫고 하늘 너머로 날아갈거야 이름은 없고 뭐 이거 그냥 말하는거에 따라서 고르는건가보네 미지를 탐험하며 레이싱을 펼치고 뭐 그런거 어디로 가든 내가 보일거야 정확히 내 뒷모습이 보이겠지 저건 그냥 나오는건가보다 글자는 얼굴보고 골라야되는데 나는 지금 간절해 속도 그 이상의 무언가를 원해 상남자가 생겼는데 마음은 항상 고향에 있는거라고 그렇다면 내 고향은 시속 200km로 질주한다 날 이겨보라고 무리하지마 이게 내 삶이다 RPM을 레드존에서 출렁거려 제대로지 우승이 필요한건 아니야 다만 우승하고싶을 뿐 뭐야 이거 우승이 필요한건 아니야 다만 우승하고싶을 뿐 뭔소리야 이게 나를 대질하고 놀리는건 상관없다 하지만 나를 대질하고 놀리는건 참을 수 없다 뭐 이런것도 아니고 애매한데 그러니까 팔로워가 영명이지 이 페이스북이 이걸 페이스북 감성이야 이게 실력보단 울빨이 중요해 물론 난 둘 다 갖췄지만 어우 자신감 좋아요 혼자 놀지마 내가 삼류라고? 잠시후면 그 말 정정해야될거야 응 이리오? 1등에 발과 무쇠같은 땀역 앞으로 나간다 쪽쪽 한번에 일말씩 우승이 필요한건 아니야 다만 우승하고싶을 뿐 요놈으로 간다 어떻게보면 솔직한 놈이야 필요한건 아니고 그냥 하고만싶다 필요는 없다 트로피 든 다음에 필요없어 사진 찍은 다음에 필요없어 일단 시작을 했다 일단 시작을 했다 대빤다 대빤다 오른쪽으로 가야되는데 뭐야 체크 포인트 상대가 없구만 어 뭐야 또 빠지시고 3등이야 3등 따라잡아 200미터 드리프트 없나? 안돼 부스터 모이면 팝팝팝 써버리자 쟈네들도 연락밠라 여기서 니트로 한번 써야될거 같은데 써버렸는데요? 아앜앜앤때 오케이 없어도 대겐되고 오우 야 차가 깨끗한다 근데 붓저도 브레이크받는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도는게 더 빠르겠어 따라잡는다 게이지 뭐하라 오우 어디서 더하지? 헬리콘털 뭐야 이거 노오 미치 설마 뒤로 가야되는건 아니겠지? 놓쳤다고? 허어얼 비하인드 뒤에 놓쳐가지고 가야되네 젠장 꽤좋아 LBRB 눌렀는데 안되더라고 어이씨 너무 먼데 이제 우와 이거 뭐야 헐 에이씨 경쟁도 아니었잖아 배구요 배운전도 하네 밑에를 누르면 더 빨라진다 L 밑에 트리밍 빨라졌어요? 220 무슨 차보다 더 빨라 약간 배를 좀 띄우는 기술인가봐 너 노오 대박 부스터 다행이야 육지에 상륙할뻔했네 가자 가자 저놈만 따라잡으면 되는거? 210 한 번씩 튀겨줘야되나봐 왼쪽 밑에 그 아래로 밑으로 대는거 보이시죠 할 때마다 올라가는뒤 계속하고있으면 떨어지는거 같기도하고 부스터찾다 3분의 2지점 배가 내스타이구만 까자아악 NC게임은 진짜 오랜만이네 근데 뭐야 또 뭐가 변한다 호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미친 이제 비행기 어...ㅁㅁ. 비행기는 일단은 운전이 반대야 글러봐 글러봐 어호 오오 ㅎ 뭐야이 개빡텐데? 다른 조자가 없나? 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일단은 화면이 돌아가면 복구가 힘드니까 처음부터 살살 다녀 살살 그렇게 빨리 갈 필요 없어 천천히 오버할 필요가 전혀 없다 천천히만 날아가면 된다 바람에 몸을 막기셈 오 좋아요 느낌 좋고 오케이 저거 비행기는 운전 반전해야 돼 반전 모든 게임이 반전돼 있어서 다시 다시 왔다 비행기에 보트에 무슨 차도 있네 팔로우 2000 찍었어? 팔로우 늘리기 쉽구만 정말 이게 끝은 아니겠지? 맛만 보여주고 SNS 인생의 낭비다 에이 무명 신인 우리 대박났대 처음에 자동차가 운전을 그따위로 했는데 2.0 됐습니다 역시 가서 한입씩 먹어주면 된다 우리 엄청 떴대 흐하하하하하 뭐야? 아 뭐 할건지 정하는거야? 어 뭐부터 할까요? 오프로드 가자고? 여기? 그래 오프로드 한 번 가보자 오프로드 한 번도 안 가봤잖아 보상 무료 탑승물 사진처 팔로워 1200명에 9000달러 주네요 지도 확대해달라고? 오오 이야 와 땅까지 왔어 미쳤다 이렇게 생겼..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있네요 오오 구글맵 오오오 이쪽도 그러면? 오오오 라스베가스 볼 수 있어? 여기? 오오 있어 볼 수 있어 호호호호호 신기하다잉 오오 차가 이렇게 없어 라스베가스에 행사하나요? 음 오케이 일단은 오프로드 한 번 가볼게요 오프로드 좀 답답한데 들끈거릴텐데 팔로우랑 돈 벌러 다녀야네 자격 와 오토바이도 할 수 있어? 오토바이 하고 싶다 오프로드는 오토바이지 저 뼈다귀 오토바이 있잖아 저 뼈다귀 오토바이 있잖아 뭐할까요? 아 3토바이도 있어 그거 뭐죠? 그.. 오프로드 전용 그 3토바이 뭐라고 그러냐? 4토바이 4토바이 일단 이거부터 하나 놓은거네 고우 1.27km요? 뒤에 뭐야 저거 뒤에 뭐야 저거 그림자 거슬리게 그냥 가면 되는거? 이거 운전시점은 변하는거 없나? 잠깐만 일단 달리자 안시점 여기 아πα 1인칭이 간지거든 널 sufficient 왼쪽 십싹기 우측 오 길게 이게 화면시점 안전이거시점 집시점 방시점 이렇게 좀 운전한 맛이 나지 휠로 했으면 죽였을텐데 인식이 안되가지고 잘 손인정방 이렇게 가야 좀 느낌이 있죠 그쵸 안보일때라도 이렇게 한번씩 해주고 뭐야 두개야? 고르는거? 자 니트로 게이지 다 짰거든 둘다 가도 된다 이거지? 오르막길이 아마 그걸걸? 지름길? 니트로 딱히 사용할걸 못 느끼겠는데 왜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밖에서 보는 1인칭 해달라고? 이거? 이거 완전 멀미 아닌가? 이건 자동차 느낌이 아니잖아 완전히 이건 자동차 느낌이 아니잖아 완전히 엄마야 안보여요 부스터 부스터 상황에 맞춰서 바꾸면 되지 오프로드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거친 거친 그런 길은 아니네 아이언맨 아이언맨 시점 이거 본네트에 매달려있는 매드맥스 시점 뭐야 저거 영향 아이언맨, 슈퍼맨 시점 그 다음에 일반인의 시점 운전하는 사람의 시점 종료 아 미친 아니야? 그냥 쫙 들어가면 끝나는 줄 알았네 오케이 진동 와요 근데 진동 좀 약하다 진동 오긴 와 근데 이게 완전 잘갈밭이 아니라서 울퉁불퉁 느낌이 아니네 어 팔로워 많이 늘었다 돈주고 이제 뭐 차 같은 거 사는 거겠죠 아마 전통 레이싱 게임보다는 좀 더 다른 걸 강조했기 때문에 오프로드 겐? 9000비트코인? 멀티로 경쟁은 못하나? 베타라서 아직? 오프로드 나와봐 턱끄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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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도 돼요? 지도에서 내가 가고싶었는데 찍어서 갈 수도 있다고? 오 그래요? 미국 사시는 분 있나요? 제가 지금 미국 사시는 분 집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로다가 게임에서는 아마 당신의 집은 당신은 우리의 게임 당신과 당신 당신의 집은 당신과 당신의 집은 가정방문 내가 묵었던 숙소? 어디였지? 거기 어디였더라? LA인데 이름 뭐였더라? 트위치 꿈 했을때? 어? 레일리 레이드? 새로운 게 뭐가 열렸어요 차가 열렸어요 차가 열린건가? 인기레벨 유명레벨 차가 열린듯? 이게 열렸나보네 이거 이 차 오토바이 주면 안돼요? 오토바이가 더 좋은데 어? 테스트드라이브 할 수 있잖아 오토바이지 오토바이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사신다고 오토바이 풍기줍쇼 한끼줍쇼 갔나잉 한끼로 안돼 하루는 묵어야 돼 미국이라 오토바이도 시점 변경 가능? 어 되네 오토바이도 오토바이 오토바이 이 시점이 좋지 저기 위에 올라갈 수 있을까? 한번 올라가볼게 오토바이 28초 뭐야 벗어났다고? 얼마나 자유도가 있는지 보겠스 부스터 부스터 흐흐흐흐흐흐흐 어 올라갈라해 잘하면 올라가겠는걸? 배그가 아니라고? 될거 같은데요 오토바이 아 테스트 시간이구나 내게 아니라서 꼬룸하네 좀 하게 해주지 공짠데 이런거 필요없어 이거 공짜로 준다 이거죠 아니네? 잠깐만 이것도 테스트드라이브 가능한데 고를 수 있다는거 같은데 오토바이 주세요 오토바이 살래요 예? 돈주고 사는거잖아 공짜로 주는건 천만들인 맛 만원이요? 이거 공짜로 주나 그러면? 아까 레이드레이드 어쩌고 했는데 아 이것만 공짜구나 고를 권한도 없네 이거 주세요 갖다 팔아먹게 휠 휠도 하나씩밖에 없어 받고요 버기 저게 버기네 다음 어 뭐야 뭐가 막 열렸어 뭐야? 구신규활동 가서 뭐하는건가 어 맞아 아 돈버는 데야 다음은 도심가에서 아주 시원하게 달리고 싶은데요 어 로스앤젤라스 스트리트 레이싱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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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예요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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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벌의 것도 있네 승리하면 함께해도 된다 뭐야 저거 완전 막 일반차네 내꺼는 어 이거 노란색차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내 차 뭐야 내 차는 주황색인가 앞에 BMW 내꺼 GT3 천대있냐고? 모르겠는데 발라버려 바로 부스터로 치고 나가 아니 부스터에도 못 따라잡는다고? 녀석들 비싼거구만 침착하게 아아 아아 아 아 뭐해요 왜 밀어 이 녀석아 내가 먼저 밀었고 몇 등이야? 7등이야 씨 괜히 오바했네 여기서 부스터를 써줘야되요 후우 노래가 맘에 안되는데 노래 못받구나 흐 하하하 브레이크 잡고 부스 저기 드리프트 해야돼? 이렇게 이렇게 드리프트 한 다음에 속도 느려지면 부스터 사용하고 이런식으로 갑시다 1등 해야지 어? 어이구 사람 사람 뭐야 1등이랑 8초 차이 난다는거? 요렇게 아니면 내가 돈 받기에 8초 더 늘어났다는거? 1등 여기서 엑서 드리프트는 미리 해주시고 여기서 부스터 느려졌으니까 아 7등에서 보살할 수가 없어 너무 짜려나버린건가 초반에 거의 다왔는데요 이제 저놈이라도 때려잡자 에이 7등이라뇨 너무 빠르다 쟤네 일단 성공 저 사람 뭐야 저 앞에 시린 이게 원래 1등하기가 힘들어요? 아 그래? 처음이라는가봐 차가 안좋아서 스트리트 레이싱 스트리트 레이싱 근데 속도감이 좀 적다 시점을 안으로 해야겠어 저 노란거 이쁘다 저 노란거 이쁘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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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기술을 보강해 주겠대 음 기술을 보강해 주겠대 기술 말고 더 빠른 차를 주쇼 어? 사람은 머신에게 대지 않습니다 마주다? 맞추다 할건가봐 맞추다 할건가봐 1번건가? 2번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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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을 보여줘라 맨 오른쪽거 와 비싸보인다 저거 네 오른쪽거 주세요 스트리트 레이싱 드리프트 드래그 레이싱 하이퍼카 하이퍼카 멋있는데 이게 무료 탑승물 이거는 안됨? 얼만데 이거 헉 에? 얼마야?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원? 18000원밖에 없는데 와 이것도 멋있다 이게 뭐야? 람보르기니 어쩐지 멋있더라 람보르기니 베네노 베네노 개멋있어 이건 뭐야? 어 레게라? 이것도 멋있는데 이것도 빼라리구나 라 빼라리 이게 멋있는데 이게 베네노 918 스파이더 뭐야 차 얼마잖아 그러면은 현대차 없나? 현대차? 어 현대차 이런거 없어? 우리나라차? 어 또기 니산 있네 니산 우리나라 것도 있을거 같은데? 쉐보레 있다 쉐보레 현기 현기 없어 현기? 코란도 없어 코란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없네 니산까지만 있는데 쉐보레 니산 BMW 어? 람보르기니 이것도 이쁘다 공짜로 주는 거나 삽시다 돈도 없는데 이거 공짜로 어 이거 3대 공짜 앞에 거 3대 아우디 아우디도 비싼데 여기서 보니까 되게 싸구러 갔다 어 저게 페라리랑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비쌀 것 같은데 그쵸? 포드 머스탱 머스탱 마트다 머스탱이 좀 이쁜 것 같은데 그쵸 노란색 아 이거는 차라리 검은색에 어울리는데 머스탱 휠 많이 멋있다 멋있어 퓨 활동 저런 활동 같은 거 하면 이게 돈 벌고 명성 올려가지고 이거저거 하는 거 그러는 건가 보네 이제 미국 횡단하자고 그럴까요? 어디 미국 사시는 분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LA에 그때 TH콘 갔었는데 호텔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한번 가볼까?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어... 백악관 한번 가달라고? 백악관 어딨는데 워싱턴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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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지요? 아시는 분 있어요? 저기 있다고 어디 있어 이건가? 이거? 큰 거? 이거 뭐야 이거 야구장 같은데 이거? 이거 아니잖아 이건 뭐야 여기 되게 멋있다 이거 뭐하는데지 여기? 어딨어? 백악관 어떻게 생겼더라? 이렇게 약간 좀 동그랗게 생겼는데 초록색에다가 아 여긴가? 프레지던트 파크라고 써있는데 이쪽 근처에 있나? 아니요 진짜 파크고요 이거 백악관 맞아 이거? 백악관 이렇게 생겼었나? 이게 백악관이라고? 그래? 맞아 이거? 오케이 일로 갈게요 그럼 얼마나 가야돼? 찍은 거 맞나? 가자 어? 지금 멀티 사람 뜬다 저 앞에 일단 지금 맵에는 떠있는데 야 언제 도착해? 지금 LA에서 출발했어요 이거 한 명 더 있어야 돼 교대 운전해야 되거든 보통 하루 반날절 정도 오면 가던데 영화에서 보니까 그쵸? 중간에 기름도 넣고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살인마 나타나가지고 다 찌고 타이어 펑크놨는데 한 명 납치당하고 모르는데 교대로 운전해야 돼 이거 도시에서 도시 이동 가능할 것 같은데 그쵸? 이거 뭐야 이거 사람이야 이거? 사람이? 야 내려 저랑 한차 타고 가요 맥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 된다고? 진짜 이거 우리 시청자분 미국 사시면 집에 찾아갈 수 있겠어 다 무거워 경찰은 없나봐 멋있다 멋있어 맵이 이쪽이라서 오픈 로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네요 아 그래 이렇게 하자 아니 뭐 비행기 맵 밖으로 갈 필요도 없어 봐봐 활동이 있잖아 활동 이 근처에 있는 활동 하면 되는 거 아니? 여기서 좀 배타 배 좀 타다가 끝나면 그쪽에서 내릴 거 아니야 이동 자동 이동인디 배 타고 저기서 끝나면 거기서 차 타고 갑시다 뭐 바보같이 근데 재밌을 것 같긴 한데 횡단 나중에 정신다움만 해보든가 하고 배 타게 하고 외국인이 뭐라 한다고? 아 그래? 한국인도 뭐라 한다고 전해지지 뭐라 하는지 모른다고 너가 클베 신청이세요? 뭐라 할거면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 2만명 받는다는디 전세계가 뭐라해? 야 뭐 가라고 그러면 횡단하라고? 에반데? 일단 기다려봐 배좀 타고 아까 카메라 뭐랬지? 어 이렇게 가자 이게 약간 속도감이 있거든 비켜이놈들아 배는 지 왜 배가 차보다 더 빨라 어떡해 이거 원래 그런가? 250까지 나와 1등인가요? 아 역시 나는 배가 맞다 어 난 배 스타일이네 배도 나왔고 차는 좀 느린데 배가 딱 맞네 그냥 압도적인 압도적인 1등이죠? 크 아이언맨 시점 보여드리고 뭐야 뭐야 와하핳핳핳핳 이렇게 좁아 아이씨 안되겠어 아이씨 안되겠어 1위치면 안되겠어 이렇게 답답하겠네 이거 진짜로 무너라면 이거 뭐 보라고만 느껴? 오케이 1위 1위면 뭐 더 보너스로 주나요? 인기까지 얼마 안남았고요 뭐 따로 주는건 아닌거 같은데 아이씨 안되 자유의 열쇠장 지나갔어 가까운 데서 갈 수 있다 아이씨 미친 배로가잖아 이건 좀 혼란한데요 배로가면 차로 해야되는데 차로 어떻게 바로 타냐 다른걸 미션 해야되냐 이걸 배로 가는데 백케스트 했다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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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려 하핰핳핳핳핳핳핳핳 수상점프 친구 하이라이트 경신 응 축하합니다 수상점프 친구 하이라이터를 기록했습니다 수상점프는 뭐야 크흫 나 여깄다 맥주 안낼 뜯고싶다고 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흥 이게 자동차 바꾸는게 있데요 바다에 떨어져 볼게 배로 바꿔 볼게 오와 역시 미국이야 가이드가 강절로 되어 있구만 뭐야 떨어질 데가 없네 잘못된 길이라고 무슨 네비가 직진으로 알려줘 오 돌아서 가야되는데 이거 으악 아 잘 피한다 사람들 흐흐흐흐흐흐흐 조금 뛰는거 봐 비켜라 이 녀석들아 한국인 나가신다 길을 비키라고 어휴 가로등 쳤습니다 사람은 앉히게 설정되어 있나본데 어휴 아이고 조심좀 하시지 비켜 비키라고 비켜 하미 레이저의 길을 막어 이쪽이다 여기 5 6km 부딪쳐도 이게 필수가 안가나네 흐하하하 흐흐흐흐흑 필수에 아쉽다 근데 사고나도 무표정이네 GTE 트럭 내린다던지 놀래하는건 없어 으어 후진하세요 오우 오면 후진해 여기 저기다 오회전 여기선 약간 좀 진짜 운전하는 느낌 좀 내볼까요 안전온행으로 한번 가봅시다 언약차가 빨라가지고 180km야 의심해서 비키시라구요 근데 우리 왜 백악관 가서 뭐하는걸까? 굳이 갈 필요 있나? 어? 트럭 좀 안날꺼야? 가서 뭐해 사진이나 한번 박자 사진을 아까 비키시라구요 근데 우리 백악관 가서 뭐하는걸까? 친구 요청 뭐야 이게 실제 도로로 다 구현되어있는거겠죠? 나중에 한번 횡단 한번 할게요 미국 여행 한번 할게요 어 차도 여러가지 있을거아냐 나중에 정신나오면 휠로 해가지고 미국 횡단하면서 수다방송 라디오방송하면 되겠다 그쵸? 술먹방이나 사염방송 원래 유로트럭으로 하고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차 멋있는거 하나 구해가지고 소리괜찮은걸로 누가 어? 죽었다고? 뭘죽어? 영국운전 신고하든가 미국에서 전해드립니다 내비도 다 되어있습니다 퀵이 지금 인식이 안되네 여기가 워싱턴입니까?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뉴욕인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입니다 모여 국제 뉴욕의 수도 그래 그거 이중웨이크 있어 뉴욕의 수도는 어딨냐고 하면은 애들이 당황한다구 안틀릴라고 안틀릴라고 그래서 뉴욕의 수도는 뉴욕이지 뭐야 이거 야 뭐야 트위치카드 있어? 시청자인가? 뭐야 여기 또 이거 저기 나와주셨네 직원분께서 역시 트위치요 본사에서 나와주셨네 백악관 구경 좀 시켜주세요 저는 트위치코리아에서 온 안내 좀 해주세요 따라갈게요 악간이 악간이 들어갈게 좀 해주세요 백악관으로 준비된 회사라고 그냥 투수요? 따라가자 오 볼회사 멋있네 악간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돼? 여기로? 오 와 문도 열어놔 하셨네 좋습니다 오 좋아 이 게임은 내릴수가 없어요 이 게임은 차로 다해야돼 타서 다해야돼 우리 차로 들어가야돼 차에서 내릴수가 없어 여기 주차하면 되는건가? 아 나 뒤로 주차해야되는데 나갈수있게 뭐야 저차는 누가 오셨네 오케이 이제 못나온다 이런들 쓱을놈들 가자 정상회담 가자 한국이 유리하게 FTA 빨리 다시해 어? 중요한 지금 회담 지금 하십쇼 제가 막아놨습니다 외교적으로 압박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백악관 맞냐 근데? 이렇게 생겼던가 원래? 어? 맞아? 그쵸? 뭐야 비행기도 왔어? 시청자분인가? 야 비행기도 왔어 쫀다 비행기 뭐야 비행기로 내비찍고 왔나봐 미쳤따리 비행기 뭐야 아 어? 비행기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시점이 안나와 이렇게 보면 될라나? 요렇게 카메라로 보면 되나? 어? 비행기 어디갔어? 응? 비행기 갔나? 이거는 보이는디? 이름 아 이름도 보이네 이름이 깜부 깜부 님이요 이거는 세션형식이라 방형식일텐데 침추되어 있어서 오신건가? 여기 근처도 있네 이렇게 아이디 보이네 어 깜부 님 저번에 옛날에 그 저 뭐지? 디비전 같이 하셨던 분 아닌가? 그쵸? 깜부치킨 프로레이싱본부 백악관 봤고요 비행기 한번 해보자 비행기 한번 해보고 나중에 트술을 찾아라 미국에 사는 트술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술을 마시면서 하는 라디오 휠 적용 본 나와가지고 본작 나온 다음에 휠 적용 해가지고 라디오 컨텐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술 한 끼 한 끼 줍쇼 몇 끼 줍쇼 몇 끼 줍쇼 비행기 맞다 이거 조작 바꿔야 되는데 아까 그 비행기네 고토봉지 비행기로 한국 못 오냐고? 기름 기름 떨어질거 같은데 기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흠흠흠 흠흠 흠 잠깐만요 오 저기 가.. 저기 옵션 조절 좀 할게요 어 배날뻔했네 돼지새끼라고 누가 그러셔서 어.. 어이네요 돼지새끼 한.. 한 끼 줍쇼 삼시새끼 그거요? 어우 눌러보니까 대끼 돼지새끼 하셨네 쯧 흐흐흫 어? 옵션 조절 좀 하면서 배날라 그랬는데 조심해라 형 오해할 수도 있어 너무 빨라가지고 비행기가 Y축 반전 이건데 이거를 켜야돼 그래서 원래 비행기 밑으로 하면 위로 가잖아 보통 게임들이 그거 굉장히 짱난다고 하다보면 반대가 편해? 한바퀴 측면 회전을 해라 롤을 해라 오케이 클리어 어? 맞다 바꿨지? 흐흐흫 한바퀴 측면 회전 쇽 쇽 쇽 쇽 됐고요 AD나 AD를 길게 눌러 비행기로 드리프트가 오오오 공중 드리프트야 이거 그냥 꼬리만 꼬리만 꺾었는데요? 네.. 공중 드리프트 여러분들한테 꼬리치게 엉덩이 엉덩이 어.. 수직비행 날개 끝이 아래로 향하도록 비행기를 유지해라 뭐라고 했지? 그냥 아 잠깐만 어 다시 또 헷갈린다 반전을 딱 반전을 다시 반전했더니 이렇게 해라고? 오케이 수직비행 저세 una 엉덩이 위로 올라가서 한 바퀴 gez임 유지 Hai 오xt 아우... 코리오? 최대한 낮게 적어도 비행 그게 무슨 비행일까 남꽃대기에 살짝 흘릴정도? 오케이 저공비행 갑니다 아! 아! 아 미친 저공비행 쩔어꺼? 너무 저공비행했나? 1인칭으로 해달라고? 아 잠깐만 잠시만 오케이 걸레어 뭐야 벌써 끝났어? 오케이 에메트에서 만나서 너는 왜이렇게 빨리 끝나 너는 날지도 않았는디 아 위에 우주로 한번 가보자고 오오 한번 가볼까? 한국 갈까요? 한국 왼쪽으로 가는게 가깝나 오른쪽으로 가는게 가깝나 어? 오른쪽으로 가는게 가까워? 위로 가야되나 밑으로 가야되나 흠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어? 어? 어 뭐야 이거? 포트야? 간지나게 생겼다 덕그루 베타 여러분들도 유플레이 켜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맘만 뽑는다는데 신청도 한번 해보세요 하고싶은 분들은 공짜로 할 수 있어요? 보니깐 사연 그렇게 안타는거 같은데 그래픽이 그렇게 좋은건 아니야 지금 풀옵인데 좋은건 아닌거 같아요 비행기 공짜로 하나 주고요 오늘 끝났다고? 아 클베요? 아 죄송합니다 아 나중에 또 할거야 아마 금방 할걸 오 이 비행기 멋있다 약간 제트기같은거 뭐야 이건 공짜니깐 받도록 29일인가 추실걸요 아마? 저 꽃길같은거 뭐야 아까 거기 거기인가 그래픽 제일 좋은 그래.. 저기 레이싱게임 뭐였죠? 리드포스피드 뭐 이런거 이런거에 비해서는 그래픽이 조금 더 라이트하다고 해야될까 약간 좀 진성 레이스게임보다는 좀 다른걸 강조한 게임이라서 오픈월드나 뭐 이런거 어 포르자? 포르자가 제일 좋나 그래픽? 여긴 뭐야 여기 집 집? 즐거운 나의 집? 우리집 여기야? 뭐하는데네 여기 집을 타면서 타네 우리집 안에 비행기 붙잡혀있어 운전 빼고 음 꾸밀수 있고 집에서 탑승물 교체할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할수있나 뭐야 안에 TV 오프닝 아니냐? 집에 뭐 따로케 할수 있는게 없는거 같은데? 비행기 말고 뭐있나? 침대도 이렇게있어? 정말 탈거에 미친년석이다 그쵸? 침대에 그냥 뭐야 그냥 그거 갖다놨어 그 뭐죠? 그 밑에 까는거 나무판자 그냥 자면 여기서 자고 비행기라 이런거 열라비싼데 탈거에 미친년석이 있네 이거 집에서도 튜닝 가능하다고 떠있어요 지금 일단 꾸미기가 가능하니까 옷도 있네 아맞다 꾸미기 오 얼마야? 2,100원? 하나 살까? 근데 옷을 왜 꾸며요? 내리질 못하는데? 내리질 못하는데? 내리질 못하는데? 스토리 할때 뭐 나오니까? 내리질 못하는데? 이거 하나 사 장갑은 1인칭 모드하면 장갑은 나오겠다 그치 삥끄빙끄끄 남자는 삥끄지 아 헬멧도 있네요 오오 호호호호호호 야 이거 이거 누가 보면 전투기 조종하는줄 오오 오 황금 유비소프트클럽 독점 이거 유비 유비 요 플레이 포인트로 사야되나본데 우 랩이야 모자 그냥 아무거나합시다 에 핌꾸로 맞출게요 하체 운전밖에 모르는 녀석이야 패션 같은건 무지하지 오케이 이거 신발 으esta hele 저거밖에 없구만 됐구요 모두 다 완료 클리어 이게 최대네 헬멧 아스트리가 오히려 괜찮은데 의외로 엄마가 사온 바지 이거 아바타 꾸밍 있구요 그냥 뭐 집에서 차 꾸미고 아바타 꾸미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쵸 이게 우리 집이었고 뭐 하나만 해보고 갑시다 뭐 해볼까요 수상점프 수상트리프트 수상속도 야 이거 타고 그냥 바로 한국으로 가버려? 응? 우주 갈 수 있나 한번 보자고 아 오케이 한국 못 갈걸요 미국만 꾸며놨을 것 같긴 한데 이것을 홀드를 눌러서 주행하면 자유주행이지 어우 이게 집이 좋아 무슨 탈주로도 있어 바로 우주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까지 탈 수 있다 갑니다 꽉 잡으세요 우주로 갑니다 홀매김줄 알았네 저거 화살표네 가자 조금전 동작때면 팔로우가 늘었다고 뭐야 아무것도 안했는데 왜 팔로우가 늘어 대박이네 여러분들 팔로우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서 한번 돌아주자 오케이 184명 해서 한번 돌았더니만 1100명 와 사 309명 팔로우 늘리기 엄청 쉬운데 여기서 똥 한번 싸일까? 어? 엉팔이라고? 뭐 하기만은 모르네 이거 개이득인데 이거 3,900M 돌파했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어? 소리 난다 띠이 소리 났어 방금 뭐지? 전화 온건가? 만 미터? 연막을 켤 수 있다고? 연막 뭐야? 연막 연막 아아 못 올라간다 강제로 밑으로 보고 있어 카메라 4,400km 더이상 안돼 더이상 못가 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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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0km 못가네요 우주는 못가고 알았어 내려갈게 시동 꺼보자고? 어떻게 꺼? 시동 꺼는게 있어? 사진 모드 사진 모드 한번 해볼까? 사진 모드는 뭐야? 어 아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고 싶으면 찍을 수 있다 찍을건 아니야 브레이크 눌러도 뭐 시동은 안 꺼져요 최대한 프로펠러 시동 꺼 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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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고요 내 신발 보인다 하하 하하 신발이랑 내 장갑이 보여 스페이스바 누르면 자동 신호 꺼진다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자동 신호 꺼진다고? 아닌데 안 꺼지 팔로우 28명이야 오케이 뭐 죽거나 이런 장면은 없네요 잘 봤고요 우주는 못 갔고 저쪽 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다리미 통과 좋았고 살짝 부딪쳐 터지고 살짝 부딪쳐 터지고 도로 위에서 조공 비행 한번 해볼게용 살짝 스치치기 우연속 헌버 공중 드리포트 수직 비행 미쳤다 미쳤어 펀트롤 나는 비행기가 이렇게 물 소리 나면서 가는 거 좋더라 이렇게 이 수상 달려있는 비행기가 있는데 이거지 이거 느낌 좋아 물 튀는 느낌 고기 굽는 소리랑 똑같네 왜 좋은가 했더니 물 튀는 느낌이랑 고기 굽는 소리랑 치 컬이랑 비슷해요 저기서 누가 떨어진다 배 떨어졌어 그래서 좋았던게 아닌가 하아 하아 으흠 가자 미션 하나 하고 마무리 합시다 마무리 미션 뭐 할까요 저기 보고 싶은 거 뭐 있어요? 자동차 보실래요? 저기 배 보실래요? 비행기 보실래요? 그랜드캐니언 가달라고? 아 오케이 여기 있다 아 여기 근데 그게 있어 미션이 있어 그랜드캐니언 탈출이라고 구경도 시켜드리면서 여기가 바로 그랜드캐니언 미션도 하는 걸로 뭐 탈출 뭔데 쟤 이기는거야? 뭐야 빨간색으로 뜨는데 같이 따라가는건가? 전혀서 따라가는거? 이겨야되는거야? 길을.. 길을 모르겠는데 저 녀석이 길을 알아 그냥 계속 내려가는거인듯 길을 알아야지 길을 모르는데 저 밑에 지금 나오긴하는데 우리 팟 내려가고 있는데 그쵸? 일로 가는거 맞나? 아 그냥 뭐야 그냥 빨간색으로부터 멀어지면 되는거야 그냥? 그래서 탈출이야 옹이? 어 빨간색 쫓아온다 빨간색 나 쫓아와 무슨 햇볶발.. 햇볶발이야 빨간색이 나 쫓아와 아아악 아아악 점점점 빨리 가는거군요 자기장이야? 골드 에디션 구매시 3일 일찍 할 수 있습니다 뭐지? 첫 이벤트? 아뇨 안가요 상점 재밌었습니다 네 더크루였구요 29일인가 나온다고 하네요 예 이거를 골드 에디션 사면 26일 할 수 있다고 되네요 예 여러가지 탈 것들이 있는 고런 게임이었다 어 Вам 재밌었다 헤헷헤헷.. 강매아 강매.. Hulk하고싶은 사는것이고 9만원정도 골드 에디션 9만원이고 그냥 본편은 한 오육만원을 하겠지 어 뭐야 다시 눌러 들어 드리니 다시 들어와져 있어 재밌었습니다 이 분 또 오셨는데 더이치 직원이 아니시고 투수셔 다음 게임 갈게요